그게 뭔가 이렇게 혓바닥 멜로가는 것 처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힘과 투박함입니다. 붉은색의 감개난 색깔로 힘으로 뭉개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운 점으로 크기와 섬세함을 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러키스럽 짜는 제품 두 가지를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미러키에서 나오고 있는 18V 로터리 해머들이 시리즈 MC8 FHAF 0H16 모델과 MC8 BLH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 MC8 BLH 맞습니다. 미러키의 밀리언 셀러 모델 MCBCH와 비슷하게 생겼죠. 작고 컴팩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 MCBCH 모델인데 그 모델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크기도 굉장히 컴팩트한 편에 속합니다. 스펙값을 살펴봐도 재밌어요. 2.3줄의 힘을 가지는 제품이고요. 무게는 베어툴 기준 2.6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스펙값이 압권이에요. 최대 드릴링 직경, 콘크리트는 26mm고요. 금속은 13mm입니다. 목재는 28mm고요. 분당 타격수는 4800bpm, 무화 회전수는 1400rpm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게 있죠. 25mm의 4도날 콘크리트 드릴 비트를 가지고 타공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4도날은 정확한 타공은 가능하지만 2도날에 비해 속도가 느린 점을 꼽을 수가 있죠. 근데 들어가는 속도가 지금 이게 빨리 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осie 1 Update 5도날은 계속 dus 4.5kg youthful 접종 5스로 Build-up 5도날 와 이거는 빨리 감기 안하고 보여드려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진짜 빨리 뚫리네요 이거 지금 25mm에요 25mm 이게 말이 돼? 근데 제가 빠른 타공 속도보다 더 와닿던 점 손에 오는 진동 값이었는데요 미러키의 AVS 시스템 진동 감쇄 시스템이죠 손에 오는 진동 값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보통 25mm의 콘크리트 드리비트를 타공을 하면 손에 오는 진동 값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근데 진동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타공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25mm의 콘크리트 드리비트를 끝까지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 한 번이라도 뚫어보신 분 아실 텐데 그렇게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손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 뚫고 나서도 문제예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타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포지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 확실히 미러키는 포지 배터리를 끼운 다음부터는 뭔가 제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느낌이 확연하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포지 배터리는 써보면 써볼수록 정말 좋은 배터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품의 실질적인 나한테 체감으로 다가오는 능력시를 올려주는 건 물론이고 러닝타임 길죠 전용 충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충전 시간까지 드라마틱하게 빨라집니다 정말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능력치를 포지 배터리가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MC8FHAF0H16 모델 저는 이 제품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천장 타공 많이 하시는 분들 앙카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시중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보안경은 당연히 끼셔야 되고요 마스크 당연히 끼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타공 전용 컵이 필요하거나 집진기를 연결해서 활용을 하시기도 하죠 거추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 뚫으니까 그냥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한두 개 뚫어도 나오는 가루가 이 제품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드와 본체 때문인데요 이 제품은 집진 일체형으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더스트 컵과 집진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제품 스펙값이 재밌습니다 2.3줄의 힘을 가지는 제품이고요 BPM은 4740, RPM은 1310입니다 오토스탑, 킥백 컨트롤을 가지는 제품이고요 첫 번째 제품과 마찬가지로 진동 감세 시스템, ABS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베어 툴 기준 2.6kg이고요 첫 번째로 킥백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재밌는 제품이에요 내가 만약 정방향으로 놓고 작동을 시켰다 멈추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안 멈춥니다 근데 역방으로 한다 꺼집니다 정방향, 역방향에 따른 킥백 방향을 계산해 가면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똑똑하죠?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의 손잡이 위치를 칭찬하고 싶어요 이 제품, 천장 작업에 특화된 제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딘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킥백 시스템을 넣어놨을 거고요 어우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만약 이 제품의 손잡이가 앞쪽에 달려있었다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보조 손잡이가 측면에 달려있습니다 손잡이와 같은 위치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 몸을 기울이지 않고 수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왼손잡이는 어떡해? 제품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쪽으로 넣어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눌러서 빼게 되면 반대쪽으로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손잡이 모두 잘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집진입니다 앞쪽에 달려있는 괴상한 물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천장에다가 놓고 눌러가면서 가루를 얘가 흡입을 시켜주는 건데요 제 솔직한 찐 후기를 말씀드리게 되면 놀랐어요 우와 대박 없어 뭐야? 사실 제가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거의 안 떨어져요 이게 지금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잘 돼 이게 생각보다 더 잘 돼요 이게 이만한 크기에서 얼마나 많은 집진을 하겠냐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가루가 없더라니까? 이 제품 본체 덩치가 왜 큰지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집진기를 달아놓은 거니까 아래쪽에 먼지를 모아주는 집진통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눌러서 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빡빡하긴 하더라고 이렇게 빼게 되면 안쪽에 먼지가 모이는 시스템인데요 헤드에서 먼지가 본체로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이 홀로 먼지가 배출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 제품이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게 지금 좀 어이없는 웃음이긴 한데요 요즘 나오는 집진기에 먼지 털어주는 기능이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힐 뒤에 우리 집진기가 딱 막히게 되면 통통통 자동으로 털어주는 기능이잖아요 얘가 근데 그걸 넣어놨네 이렇게 작동을 시키고 나게 되면 쳐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기자기한데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본체 아래쪽에 심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나와 되게 뭔가 이렇게 혓바닥 멜로가는 것처럼 먼지만 잘 털리면 되지 뭐 천장 타공 작업은 일정한 깊이로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깊이로 뚫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뚫을 수가 있게 되겠죠 누가 봐도 소모품처럼 보이는 이 더스트컵 총 3개를 넣어주기 때문에 제품을 정석적으로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추가 구매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오늘은 미러키에서 나오고 있는 로터리 해머드릴 2종을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더 디테일한 부분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로터리 해머드릴 각 한 대씩 데오툴로 나노메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는 이 제품을 어디에 활용하겠다 댓글 남겨주신 후 나노메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베스트 댓글 선정에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간만에 미러키스럽지 않은 컴팩트함과 디테일을 가진 제품을 리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이 집진 겸용 로터리 해머드릴 있잖아요 바닥에 대고 흡입시켜보지 마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안 돼요 이거 천장 전용 자막 제공 및 휴식게 되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일어난 aines